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내용 취지에 오셨습니까? 네, 19일 어제 일본 고시엔 야구장에서 한국어 교과가 울려 퍼졌다는 소식입니다. 고시엔은 일본 전국 규모의 고교 야구 대회죠. 유명한 대회죠. 전국의 3,600개 고등학교 야구부가 우승기를 놓고 경쟁하는데 여기서 49개 학교만 본선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현지 선수들에게는 꿈의 기회이자 또 전국민이 응원하는 대회이기도 한데요. 패배한 팀은 구장의 흙을 담아서 돌아가고 이긴 팀은 교과를 부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제1조선인 학교인 교토국제고등학교가 4강에 진출했습니다. 전통대로 교과를 불렀는데 한국어라는 이유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왜 논란이 돼요? 이 고시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매년 NHK 방송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교과를 한국어로 부르니까 그동안 몰랐던 사람들은 저 학교는 어디지 하고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인 사이에서? 네, 그렇습니다. 교토국제고는 1947년에 제1교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2004년도에 국제학교라고 명칭을 바꾸긴 했지만 한국정부에서 인정하는 민족학교이고요. 또 동시에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은 일반 고등학교에 해당합니다. 교과는 1947년 당시에 만들어진 걸 지금까지 불러오고 있는 건데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학교가 계속 출전을 했을 거고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었습니다. 2021년도에 이 학교가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했었는데요. 한국계학교가 고시엔에 진출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우익단체가 반발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당시 경기장에 사복경찰이 잠입을 해서 보호를 해야 할 정도였고요. 배치가 됐다, 사복경찰들이. 네, 또 선수들도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다른 출입구로 야구장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제1교포들이 오랫동안 받아왔던 그런 억압과 차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우선 한국어가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에 광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고시엔이 국제대회도 아니고 일본 고교 야구 문화의 상징인데 왜 한국어가 나와야 하느냐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또 일본에서 고등학교로 인정을 받은 학교면 일본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교과 첫 소절에 등장하는 동해라는 단어였습니다. 교과에 동해가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어제 고시엔 구장에서 학생들이 불렀던 교과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분이 저상의 좁은 자리 가사를 조금 읽어드리자면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짜리 아침 저녁 몸과 덕을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이라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에 나오는 야마토 땅은 지금의 일본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이 동해를 건너서 지금의 일본에 정착했다라는 뜻으로 일제강전기 때 제일교포들의 애환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사이트에서 교토국제학교의 교과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듣기 싫다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반발이 심합니다. 그 반감의 한가운데에 동해라는 단어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중계방송 자막에서도 동해 부분은 동쪽의 바다로 나가고 또 1절 말미의 한국학원이라는 부분은 한일학원으로 바꿔서 번역이 된 채로 방송이 됐습니다. 자막에서 왜곡이 있었다는 건 이걸 누가 담은 건데요? 우선 화면 하단에는 노래 가사는 학교 측이 제공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본선 진출했을 때부터 교과가 논란이 됐었고 그 비난이 학생들한테 향하다 보니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얘기하기 참 곤란하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던데 이걸 보면 또 그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상황은 알 수가 없지만 학교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입장을 드러내긴 또 어려운 상황일 거고요.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면. 또 동해를 게다가 동쪽의 바다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심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표기법이 일본해인데 왜 동해냐? 왜 동쪽의 바다냐라는 표현을 쓰냐는 비난이 있었고요. 일본인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에서 인정한 고등학교가 왜 표기법은 일본을 따르지 않느냐? 이걸 왜 공영방송인 NHK에서 내보내느냐? 또 고시에는 일본의 고교야구연맹인데 이런 표기를 묵인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감이 경기 내용 분석 기사에도 달린 댓글로 표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가령 경기가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가령 수비가 완벽했다. 몇 번 선수가 실력을 발휘해서 이런 인터뷰를 했다라는 기사에 다짜고짜 악불부터 쏟아내는 시기였습니다. 가령 애국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으로 시작하는데 교토, 국제고도, 동해로 시작하는 게 좀 수상하다라는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든 반한 감정을 이끌어내려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게 본선 진출을 했을 때만 해도 교과에 대한 반감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4강 진출에 올라가고부터 댓글이 좀 더 악질로 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존심이 좀 상했나? 그런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 학교는 정체가 뭐냐? 신상을 파보기 시작하는 식으로 댓글이 진화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그 댓글에 적힌 혐오 발언의 대상에 학생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린 학생들이. 그나저나 경기에서 이기면 항상 교과 부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강 올라갔죠. 그럼 4강에서 이기면 결승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 더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승을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우승을 기원합니다. 네. 정말 잘했고요. 어제도요. 그러니까요. 먼저가을님이 자기 교과를 부르는데 뭐가 문제지? 언어가 뭐든지 간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민학임님은 눈물 나네요. 학생들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을 좀 달아주셨는데 일본의 반응은 이렇지만 고국의 반응은 또한 이렇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전했으면 좋겠는데 전해질 러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열심히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